여기가 직관, 감각, 귀납, 연역, 사고 뭐예요 이게 여러분? MBTI예요 MBTI 원형이 지금 융이 이거를 레드북이라고 융이 자기 노트에 해놓은 거를 책으로 출간된 게 있는데 융의 노트예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브릭스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MBTI를 만든 거죠 간단하게 융은 이게 원만해야 돼요 거미질리론 우리 학당의 거미질리론 원만해야 되고요 지금 MBTI는요 이게 얼마나 치우쳐 있나를 보는 겁니다 나는 이쪽이 이쪽 이렇게 막 이렇게 치우친 게 나오겠죠 치우친 거를 나라고 지금 생각해요 자 이 치우친 MBTI가 나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넌 P라서 그래 넌 T라서 그래 누군가는 이제 T가 과하겠죠 넌 T라서 그래 자 이러면 무슨 이게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겠어요 원만한 인격을 향해 갈 수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넌 T라서 그래 그래 버리면 치우친 에고예요 그 에고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MBTI 자체가 페르소나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MBTI는 자기가 체크하거든요 자기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본래의 온전한 나를 찾는 데 도움 주는 정보가 아니라 페르소나를 더 고착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MBTI를 잘 쓰시려면 저는 MBTI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잘 쓰자는 거예요 MBTI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온전한 나를 찾아가기 위한 정보여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남을 의식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버리면 뭐가 돼요 나의 페르소나가 나와요 보여주고 싶은 사회적 자아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게 나오건 이것이 나오건 나의 본래적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MBTI에서 내 본래 성격을 찾았건 간에 내 성격은 본래 이러니까 이게 나의 페르소나니까 해버리면 반대되는 요소들은 그림자가 되겠죠 이제 응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고착화 되겠죠 의식과 무의식은 영 조화를 못 이루겠죠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좋은 원형들이 밖으로 못 나오겠죠 이게 원형들입니다 사실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원형들이 밖으로 나와서 원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논리적이면서도 남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밖에서 의미를 찾지만 또 안에서 혼자 있을 때도 잘 놀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잘 노는 애가 밖에서도 잘 놀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영적 직관도 감도 캐치해야 되고 상황의 결도 잘 읽어내야 돼요 학장식으로 말하면 감과 결안이에요 감도 잘 읽어야 되지만 결도 잘 읽어야 돼요 연역적인 항상 나는 14조 양심의 원칙에 따라 살겠다는 연역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양심이라는 게 그걸 밀고 나가면 또 꼰대가 되고요 독재가 돼요 남의 항상 이 양심의 원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십계명만 밀고 나가면 안 되고 남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비납적으로 그 상황 상황에서 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원형들인 겁니다 사실은 원만한 페르소나를 만드는 부캐가 본캐가 되게 만드시면 되죠 이해 되세요? 계속해서 더 올바른 페르소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림자도 다 껴안고 녹이면서 이 그림자를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만한 인격을 깨어서 해야 돼요 육바라미를 하나만 잘하면 안 되듯이 저희도 만약에 육바라미를 체크하면 나는 보시바라미를 잘하네? 나 인욕은 못하네? 지게는 못하네? 그러면 지게를 못한다고 누가 말할 때 너 지게 못하잖아 나 원래 지게 못해 나 보시야 마찬가지로 너는 왜 감정적으로 남의 공감을 못해? 나 T야 페르소나를 고착화시키거나 이 무의식을 억압하고 내 애고를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몰고 가는데 MBTI가 활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 요소여야죠 자 지금부터 MBTI 나온 모든 요소들을 내가 더 원만하게 갖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강점이 여기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MBTI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원만하게 만들 건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MBTI는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김경일 박사 같은 분은 MBTI를 최근 3, 4년에 내 사회적 얼굴 페르소나라고 아예 봐버리시더라고요 꼭 페르소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본래의 자아를 찾는 작업도 되는 것 같아요 MBTI는 다만 더 원만하게 본래의 자아를 찾아서 원만하게 닦으시려면 깨어서 항상 이 팔방의 요소들을 고루 갖추면서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 신성과 개성을 조화시키자 개성과 신성의 조화,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이게 원래 융의 목표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